자 크라이오포드까지 완성했어요 드디어 테리지노 잡으러 갑니다. 여기 근처에 테리지노가 많을 건데 위쪽에 있으려나? 여기 원숭이 속상 있는데? 어? 어디? 여기 있는 쪽에. 오 맞네. 근육질의 원숭이네. 일단 여기에 테리지노가 있을 거란 말이야. 테리지노 찾아야 돼요. 테리지노가 뭔데? 공룡이야? 당연히 공룡이겠지 테리지노가. 저 빨간색 뭐야? 춘노 무섭게 생김. 오 18시 모래별인데? 야 무슨 마스크 낀 거 같아 얼굴에. 얘 진짜 무섭게 생겼다. 이쪽으로 와봐. 여기 누가 집 만들어놨는데? 누구 집이야? 여기 우리 집인데? 여기 아무도 올 수 없는데. 우리 맵인데? 어 이거 뭐야? 여기 왜 이거 있어? 아유 유적이야? 저기 있다 테리지노. 여기 앞에 빨간색이 파란색이 있는 애. 레벨 90. 여기서 일단 헤이밍장을 만들어야 돼. 우리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? 어 우린 나갈 수 있어. 아 찝어서 올릴 거야 여기? 아니 얘를 어그로 끌어와서 여기에 올라오게 만들 거야. 아 그래서 우린 날아서 올라가고? 걸어와서 어그로 끌 거야. 기다려봐 해볼게 내가. 얘 막았는데 어떻게 들어가? 너 어떻게 나와? 아 너는 빅몬간으로 나오고? 응. 이렇게? 어 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거야.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. 알았어? 어 여기 있다 차 왔다. 140이다. 빨리 오세요. 아따가. 아따가. 달려오나? 할로우 엄마다 파크. 아 온다. 빨리 가 빨리 가. 어 존나 아파. 아따가 아따가. 오 나 죽겠는디? 아따가. 오 살았다. 우와 살았다. 우와 살았다. 우와 큰일 날 봐. 어 누웠다. 우와 이거 봐. 팔꿈치에 털이 있어. 맹장아 너 달리기 얼마야? 124. 그럼 네가 뛰어야 될까? 암컷. 얘 데리고 가야 돼. 어떻게 올라가? 저기 위에 보면 올라가는 난갈 같은 거 있어. 아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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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나 빨라. 이렇게 쭉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. 따라오냐? 어 온다. 여보 따라가는데? 아 온다. 안 와? 아따가. 아니면 여보가 날아서 가로기 한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을래? 그 다음에 당신은 위로 날아서 빼면 되잖아. 그렇게 할래? 아 비켜 너. 나 빠지고 있을게. 오는지 보기만 봐줘. 빨리 가줘 빨리. 비켜 비켜 비켜. 온다 온다 온다. 나 지금 계속 뒤에 보고 있잖아. 야 비켜 너 날아가. 꺼져. 쟤 갔는데? 아 온다 온다. 야 나 따라온다. 아 나 따라올잖아. 야 이거 어떻게 해. 나 따라올잖아 갑자기. 저기 안으로 들어가라니까? 못 들어간다고. 이불한테 툭 밀어 그냥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그렇지. 오이쿠 잘한다. 우와 밀짱 폼 미쳤다. 야 나랑 너무 다른데 나는 존나 차 맞았는데 얘는 너무 스무스하게 하는데요. 존나 기분 나쁘네. 역시 게임에 대한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. 이게 바로 내 와이프예요 여러분. 여러분들은 없죠? 깔깔깔깔. 뇌지컬의 차이라고요? 주천아 디질래. 맞는 말이라고요? 도도야 디질래. 그때 보니까 롤도 플러니보다 잘하던데. 종훈아 디질래. 맞지 맞지. 방송 주인을 바꿔야 할 듯. 종훈아 한 번 더 디질래. 갔다. 쟤리다 쟤리다. 야게 쟤리다. 안녕하세요. 와 150 암컷. 자 일단 여기다가 이제 좀 풀어봅시다. 우리 데꾼 애들. 얘를 둘이 이렇게 데꿔왔어요. 이야 개쩔어. 이제 테리지노 한마디면 우리 나무, 집, 섬유 다 캘 수 있어. 얘로 이거 캐면은 숯도 많이 나오려나? 어 숯 나온다. 오 개쩐다. 섬세한 수확하면 너무 좋아. 손가락을 막 사부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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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로고 있어. 여보 와이번 잡으러 가자. 당신은 여기 둘 중에 한 명한테 타고 있어. 그럼 내가 레벨 낮은 애 하나를 데리고 올 거야. 나도 같이 때릴 테니까 근처에 오면 그냥 계속 물어 뜯어. 알았지? 일단 문 앞에 벌써 한 마리 있구요. 레벨이 얼마죠? 20. 일단 20짜리 하나 데리고 갈게. 어우 씨발 존나 무섭네. 당신은 어디 있어? 왼쪽인데? 아 뜨거워! 야 너무 위에 있다. 야 야 시원하지?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다 다 다 다 다 다. 앉지는 않는데 어떻게 때려 이거? 와 씨 불이 어떻게 하지? 어 태현이 내려간다. 태현이 내려간다. 죽었어? 오 잡았다 화요마비원. 나 여기 있고 너가 여기 와. 그러면 여기 지나가 이쪽 사이를. 그럼 내가 그때 타이밍 맞춰서 때리면 되잖아. 그럼 얘도 때릴 거 아니야. 알았어. 저기 기다리고 있는 것 봐. 왜 이렇게 때려? 굿. 와 렉스라도 있으면 참 좋은데 씨. 아니면 지금 해도 렉스 한 마리 테이밍 할까? 안에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니까. 일단 안에 한 번 들어갔다 볼게. 잡지 말고 그냥 얘들을 내가 데리고 있잖아. 딴 데나 떨궈놓게. 그런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이템 훔치고 나오자. 어때? 훔치자고? 어. 알을? 가능하겠어? 일단은 잘 해야 돼요. 우리 목표는 알 딱 두 개. 아니 한 개만. 가자 민장. 일단 조용히 들어갈게. 애들 옆에 없지? 없는데? 저 안쪽에 있다. 알이 여기 위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겠다. 알 없네? 야 무서워 씨. 알아봐. 어 온다. 아 뜨거. 도망갔어 도망갔어 도망갔어. 온다 온다 씨X. 다 죽겠는데? 안 죽어 걱정하지마. 얘가 너 살린다 밀장. 얘 많잖아. 안 따라오지. 씨X 얘 너무 많은데? 그니까 어떡해 야 씨. 앗 따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여보 죽었어? 어. 그 침내에서 태어나. 야 벙기. 와 벙기 뭐야 이 새겨 저거. 몇 마리야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. 아 진짜 어이없네. 이거 렉스 한 마리 테이밍 하자. 저 테크렉스 아니야 저거? 저 레벨 얼마야? 108짜리 테크렉스다 얘 잡자. 여기 앞에 있는 기가노토야 기가노토. 오오. 오 얘는 좀 팔이 기네. 여기다 만들어야겠다. 곰덫? 이게 곰덫이야? 이게 곰덫이야. 당신이 어그로 끌어서 와. 오면 내가 이걸로 막을게. 아이씨 야아. 빨리 뛰어. 뛰어올 수 있어?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와. 옳지? 아이씨 야아. 아 뭐야 일나라. 야 공주 또 빠야겠지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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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이 씨X 몰라. 아 착하 씨. 싸 이제. 됐어 하나 더 못 나오게. 됐어. 오 야 넘었어 보여. 민지야 도망가. 오. 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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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